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지난 과거 코로나 때문에 처음 1차 팬데믹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끌어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막상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은봉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가 굉장히 또 겁이 나실 겁니다. 그쵸?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런 테마 속에 숨은 진주를 좀 잘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수익이 꾸준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이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 먼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제가 시장 이야기를 먼저 많이 좀 꺼내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장중에 거의 뭐 시초가는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좀 절반 안되는 수치까지 좀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2분입니다. 자 코스피 2.3% 마이너스 코스닥 1.78% 마이너스 정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여전히 거래소에서 강한 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 어 이제 뭐 어쨌든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큰 움직임으로 이렇게 매도든 매수든 큰 자금을 한 번 이렇게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금투가 지속적으로 어떤 게 같이 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왔는데 기관 쪽하고 금투 쪽의 수급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좀 위험한 거는 위험한 거는 신용장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 어 제가 링크를 메모를 해놨는데 사라져버렸네요. 그냥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증권사 쪽에 키움증권 쪽에서 이게 업무가 좀 마비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하락장이 우리 과거에 과거에 이런 폭락장일 거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탁금이 또 늘어나요. 신용장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좋다 나쁘다라고 뭐 딱 이렇게 어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야 그만큼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난 거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요런 시장처럼 예식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늘도 시가는 4.5%나 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를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더라도 이만큼 갭 하락을 보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미 손실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오늘 장대양몽이 떠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VAP 회원님들에게는 이런 구간대랑 어제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매도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제 11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11일인데 자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매도 신호를 드렸었거든요. 자 시장 자체는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눌림목 매매가 너무 쉬울 만큼 적당하게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도 했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분석을 빗대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캔들만 놓고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감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어제 이제 신규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금화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 물론 모든 종목을 이제 계좌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대폭도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 사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사전에 비중을 미리 좀 축소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전략을 좀 세워서 내 계좌에 당장 이 종목이 파란불이 찍히고 손실을 보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살아남거나 수익을 더 보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싸움, 대응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시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냥 우리 VIP 회원님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얼른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변곡점을 대비해서 우리 한번 준비를 좀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카카오 다시 좀 돌아와 보면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6월 5일 날, 6월 5일이니까 이때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그 뒤로 계속 기관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막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단타라도 좀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하고서 제가 단기 신호까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카카오 단기 신호 발생 그리고 그전에 이제 제1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다 추천드려가지고 상하가 갔었죠. 그래서 뭐 최종 추천, 최종 추천부터 하면 거의 한 45%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발생이 되긴 했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제1약품 쪽에서 수익 보고서 저희 VIP방으로 들어오신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추천주도 굉장히 또 질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도 단기 신호가 발생된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슬슬 준비해야 될 타이밍, 그쵸? 이 썸네일도 여러분들한테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만 좀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장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제가 올려드릴 때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슬슬 관심 있는 분들은 슬슬 준비를 해라. 카카오, 오늘 이제 신호 발생했다. 오늘 매수하셔라. 그쵸? 그러고서 기본적이고 뻔한 것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다음이 이제 이건데 여기 보시면 타점 정확하죠? 수익,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대기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신호 나옵니다. 매수하세요. 수익 봤죠? 이때 당시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유튜브 추천주도 이렇게 질이 좋은데, 그쵸? 그래서 뭐 암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당장에 어떻게 장담을 못해요. 사실상 카카오는 말씀드렸죠. 기존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재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항상 고평가인 종목이에요. 뭐 적정 주가나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비싸냐고 했을 때는 뭐 그렇지만은 않지만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어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가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의 순환도 빨랐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자꾸 붙어주니까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와줬던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에서 제가 재무 분석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현금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또 어떤 새로운 신사업이나 신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 앞으로가 기대되고 모멘텀의 모멘텀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같이 이렇게 폭락장 오늘은 폭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급락이라든지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은요 물론 테마성도 중요하죠. 지금 뭐 때문에 시장이 빠졌냐에 따라서 반대로 수혜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시젠도 좀 언급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실적이 밑바탕이 됐을 때 뭐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라는 그런 단가에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28만 원이야. 28만 원인데 오늘 뚝 빠져서 한 25만 원이 돼버렸네. 싸네. 사자. 그렇죠. 세일하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받고 있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오늘 이게 세일을 한대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 테마로만 했을 때 뭐 단순하게 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급이 붙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실적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물론 프리미엄이 붙어있지만 실적이 밑바탕이 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괜찮게 봐도 될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시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고 그렇다고 중장기라고 해도 무조건 뭐 끝까지 그냥 끌고 손절없이 끌고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기준에서 적정 마이너스 5% 7%대에서 비중을 좀 덜었다가 다시 저가 매수를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타가면서 흐름을 봐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딱 이 자리 정확히 이 자리죠? 정확히 이 자리부터 이렇게 고가까지 약 67% 정도의 수익을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실현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꽉 차게 수익을 냈는데 그 다음에 줄곧 또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내요. 그렇죠? 겁을 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런 구간 때부터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는 게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2분기 때 수출이 뭐 1분기 때에 비해서 20% 감소했다? 2분기 수출이 감소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오늘 또 이슈가 된 게 뭐예요? 2차 팬데믹이 유행이 다시 또 발발할 것으로 지금 그런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바람에 오늘 시가가 거의 6%대 고가까지 7%대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출 20% 감소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기업이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분기 실적만으로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였던 거예요. 이 자리 때가. 그렇죠? 이런 자리 때가 10만원 초반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급등주를 좋아하면 뭐 쫓아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가격대에서 앞으로 2분기에 실적 발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에서 한 스윙에서 중기 정도 되겠죠? 중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도 이번에 20% 감소한 부분을 다 감안하고서 적용해서 밸류를 매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밑으로 오기에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악재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존의 단가 그렇죠? 기존의 박스권 대비해서 기존의 박스권 대비해서 지금의 박스권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의 단기적인 바닷권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시즌을 좀 추가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이런 은봉 자리에서도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단가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봐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15분봉 차트인데요. 15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시면 여러분도 아무래도 매몰대가 좀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매몰대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1만 한 2천원 라인이 지금 그 정도 라인 되죠? 11만 2천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도 하방으로 조금 더 꺾이려는 추세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11만원대나 11만원 2천원 이하로 이렇게 하회했을 때는 조금씩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거의 21선 부근에 근접을 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 위에 있으면서 5일선과 21선에 또 골든크로스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또 한 번의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같이 은봉에 거래량 실렸으니까 이거 좀 다 털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털고 나오는 건 맞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한 물량들에 대해서 매몰출해가 나타난 거지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스윙에서 중기 정도 장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스윙에서 중기 정도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찬스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만원 해서 뭐 한 11만 2천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타점을 잡아가지고 분할로서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박스를 그어드린 이런 매몰때 그쵸? 이 안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최종적인 손절은 지금 일본 기준에서 이런 라인 10만 3천 5백원 이 정도 라인까지만 최종 손절로 잡으시면 한 7% 정도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7% 정도 그래서 손절가도 중기 정도로 놓고 본 종목 치고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또 시즌에 많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4.5%까지 빠졌다가 그쵸? 개파락을 보이고 다시 양봉은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체감치수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빠졌던 게 그냥 조금씩 올라오는 수준이지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들이나 피해를 봤던 그런 손실 중인 종목이 다시 수익권으로 회복이 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데서도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많이 좀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장 초반에는 이게 꽉 찬 양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또 어느 정도 짐작을 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전략 후광의 패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빠른 단타로 좀 수익을 보면서 어떤 기존의 종목들의 손실을 좀 메꾸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전장에 그렇게 하락할 때도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좀 받습니다. 카이노스매드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때 4%때 수익을 챙기신 분들 계시고 여기 보시면 또 28만원 정도 짧게 접근했을 때는 금액이 큰데 저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 2%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보다도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그런 손실 폭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한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20일 정도였나요.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 딱 이날이었던 거예요. 19일 밤에 미국장이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날인데 그러고 나서 20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추가적으로 이날이죠. 이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저 당시에는 이제 모더나 그렇죠. 모더나 백신이 좀 일상 임상 시험에서 대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체가 형성돼서 좋은 결과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전세계 증시가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는데 저는 그때 우리는 부회 회원님들하고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살짝 틀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백신을 무조건 믿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렇죠. 19일 날 오전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날 바로 또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죠. 왜? 모더나가 상승분의 절반을 다 반납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미리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다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아침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기사만 떡 갖다 붙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황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데 시황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3월달에 이렇게 대폭 하락하던 구간에서 멍 때리고 그냥 또 얻어맞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준비 안 하면 앞으로 또 얻어맞고 그냥 다시 회복해서 본전 부근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이 아니라 내 거 본전 찾는 그런 기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W자 반동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랬으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또 손실로 이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황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뭐 다행히 제가 당연히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많이 브리핑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시황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캐치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수록 또 함께 해야 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함께 또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면서 앞으로 또 수익 볼 수 있게끔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또 같이 힘낼 수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